좋아요 공유 구독 및 지원골뱅이 선일파드캐스트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부를 전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2023년 4월 6일 오늘은 노르웨이의 부활절입니다 영어로 몬디 목요일로 알려진 오늘의 휴일 구름도 비도 햇빛도 없는 밖은 쓸쓸해 보였다 노르웨이 도시 외곽에 있는 내가 사는 아파트 뒤뜰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다 이때가 오후 11시였고 기후는 섭씨 1도로 비교적 따뜻했습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항상 하노이포 방법에 따라 포요리를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는 휴일 집안일 휴일에 쉬셨기 때문에 휴일에 종종 포를 요리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포요리가 끝나면 항상 우리에게 전화를 하셨다 아버지가 요리한 쌀국수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면 늘 맛있니 목 하고 물으셨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비교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요리는 종종 요리됩니다 나는 항상 엄마의 요리보다 아빠의 요리와 음식의 맛을 더 좋아했습니다 내 가족이 북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외관은 중부지방 출신이다 나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신장 그러면 음식이나 짠 음식에서 소금의 양을 줄이십시오 너희들을 위한 잡담 엄마가 중국인이라 아주 짜게 먹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요리하고 우리를 먹여주시던 것처럼 저는 포보가 하노이 방식으로 요리한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포헤노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베트남의 유명한 요리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여 가족이 즐길 때 더 맛있을 것입니다 소고기는 달고 영양만점 면은 쫄깃하고 쫄깃쫄깃한 면발과 풍부한 육수 각종 나물과 허브의 향이 어우러진다 말하자면 나는 이미 배고프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자 풍부한 국물과 함께 하노이에서 맛있는 쇠고기 쌀국수를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포는 맛있는 요리라고 말해야 하지만 가공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이 간단한 쌀국수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부엌에 가서 바로 해봅시다 먼저 섹션, 목차를 제공합니다 1. 하노이 소고기 쌀국수를 소개합니다 2. 하노이 쇠고기 국수와 남딘 쇠고기 국수를 비교하십시오 3. 하노이 표준 쇠고기 국수 수프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4. 양념팩으로 하노이 쌀국수 만드는 법 4. 맛있고 풍부한 하노이 쇠고기 국수 요리의 비결 1. 하노이 소고기 쌀국수를 소개합니다 1. 하노이 쇠고기 국수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처음 등장했습니다 포부담제 형태로 알려진 포 하노이 작은 거리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걸어다니는 포행상인은 당시 핫한 해에 오래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포의 부담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지만 해노이 포는 여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달고 맑고 진한 육수가 특징인 하노이 포는 사고를 푹 고아낸 덕분에 쫄깃쫄깃 한 면발과 함께 먹고 파 고추 식초 푸른 채소를 조금 넣고 잊을 수 있습니다 2. 하노이 쇠고기 국수와 남딘 쇠고기 국수를 비교하십시오 남딘 쇠고기 국수 표면적으로는 하노이 쇠고기 국수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념을 해보면 남딘 쇠고기 국수를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수는 액저드로 양념하기 때문에 국물이 훨씬 진합니다 그리고 해노이 포의 국물은 더 깨끗하고 맛도 바이며 지방이 적습니다 하노이의 국수는 얇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끓는 물에 노출되면 국수는 여전히 질기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남딘의 국수는 더 크고 적당한 두께로 코팅하고 손으로 자름으로 기계로 자르는 하노이 국수보다 국수가 훨씬 큽니다 3. 하노이 표준 쇠고기 국수 스프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시즈닝 패킷으로 하노이 포를 요리하는 방법 준비 50분 처리 120분 대상 4대 5명 시즈닝 패킷이 포함된 하노이 포 요리 재료 소뼈 1kg 쇠고기 박힌 고기 150g 쇠고기 필레 150g 양파 1개 양념 1팩 소고기 국수를 끓인다 생강 가루 양념, 생선 소스, 설탕, 소금, 후추 1단계 재료 준비 사골 1kg을 소금과 식초에 씻어 냄새를 없앤다 그런 다음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생강 가루 2g을 넣는다 끓을 때까지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찬물로 다시 헹굽니다 2단계 국물 요리하기 냄비에 물리 리터를 넣고 끓인 뼈를 넣고 약한 불에서 2시간 동안 표면에 거품을 걷어내면서 끓입니다 물을 완전히 식힌 후 냄비에 우육면 1포, 소불고기 150g, 물 300mm를 붓는다 1시간 동안 계속 끓인다 그런 다음 모두 꺼내서 각각 흑설탕 2.5 작은술, 소금 1 작은술, 액젓 2 작은술로 간을 맞춥니다 쇠고기가 식으면 쇠고기를 얇게 썬다 소고기는 얇게 썰어서 먹습니다 끓는 물에 쌀국수를 푼 다음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 쇠고기, 얇게 썬 쇠고기, 양파 머리, 얇게 썬 양파를 얹습니다 마지막으로 끓는 육수를 붓는다 그게 다야 포헤노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3단계 완제품 쌀국수 한 그릇을 요리할 시간이 없을 때는 양념을 곁들인 하노이 쌀국수 요리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포는 더 적은 단계로 빠르게 요리되며 원래의 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맛있고 풍미가 가득합니다 즐기다 포의 풍미는 향긋하고 미래를 자극하며 쇠고기는 적당히 부드럽고 국물은 허브와 디핑 소스와 함께 제공되면 달고 맛있습니다 맛있는 하노이 쇠고기 국수 요리의 비결 좋은 육수 냄비의 비결은 소갈비, 소꼬리, 사골 등을 삶는 것입니다 육수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사탕수수 조각을 넣어 거칠지 않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고기와 뼈 주변의 힘줄은 자연적인 단맛을 잃게 되므로 너무 세게 걸러내지 마십시오 통뼈는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탈취를 시켜 육수에 넣어야 합니다 하노이 쇠고기 국수는 계피, 아니스, 카르다몬 등의 향신료가 없으면 특유의 맛을 잃게 됩니다 먹도니엘쇠즈 팟캐스트의 공유를 통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맛있는 전통 하노이 포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또는 유러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아래 등록 버튼에 정보를 남겨주세요 무료 상담 지원 이 먹도니엘쇠즈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팔로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빌며 맥도니엘쇠 팟캐스트 2023년 4월 6일 2022년 5월 6일